안녕하세요 오늘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그리고 흡연 예방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과 흡연 우리 모두 가까이 있는 문제인데요 청소년이 어떻게 약물을 사용해야 하고 흡연을 해서는 안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약물의 정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약물은 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개념이지만 정신기능의 변화를 초래하는 물질을 모두 총칭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아플 때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이나 진통제나 등등도 모두 약물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약물이란 인체에 작용하여 정신적 신체적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물질을 해당하고 의약품이란 인체의 질병을 진단하고 예방하고 치료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약물과 의약품은 서로 다른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로 의약품입니다 약물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 신체적인 큰 고통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어를 정리해 보면 오용과 남용과 중독이 있는데요 오용은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르지 않고 의미적으로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남용은 이 물건, 약물을 다른 목적,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독은 약물 사용에 대한 그런 집착이 생기게 되고 이걸 사용하면 해로운 결과가 있음에도 앓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의존하는 상태가 바로 중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물의 종류에는 술, 담배, 흡입제, 마약 등이 있는데요 술 같은 경우에는 뇌의 기능을 둔화시키고 수면이나 마취 효과 그리고 중독성에 강해 알코올 중독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위장, 간, 뇌기능, 영양실조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는 타르, 니코튼, 일산화탄소 등의 그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불안, 초조, 안절부절 하는 금단 증상이나 폐암, 호흡기, 심장, 면역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특징들,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입제 같은 경우에는 본드와 부탄가스가 대표적인데요 기억력과 판단력을 송산시킬 수 있고 손발이 떨리고 몸의 조절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고 충혈되고 난폭해지거나 우울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서 집착하면서 본드와 부탄가스를 찾게 되죠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 뇌세포가 파괴되어 회복하기 힘들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마약은 코카인, 필로핀, 흡입제, 헤로인, 대마초 등이 있는데요 호흡억제, 심장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하게는 뇌의 지방제를 녹이면서 중치신경을 혼란시킬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약물의 올바른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약물의 올바른 사용법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되고 나 혼자 먹어야 된다는 거죠 처방은 나를 위해 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처방을 받은 후 필요한 기간 동안만 사용해야 되고 약은 물로 먹어야 합니다 탄산수나 탄산음료 등을 이용해서 같이 먹으면 효과가 이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버리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량의 약을 섭취하거나 종류가 다양한 약을 먹으면 악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등 보건선생님 등 어른과 함께 약을 먹을 수 있어야 하고요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욕 약 그래서 물약 같은 걸 먹죠 그 다음에 약은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되지 이와 반대된 상황에 보관하게 되면 약이 상하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약물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의존성을 갖고 있고요 내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금단 증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처벌과 관련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가해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약물을 투여해서 처벌하는 그런 억제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면 약물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시기를 보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게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정도에 처음 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쯤에 약물을 처음 접하게 되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를 보시면 남자, 여자,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어느 시기에 약물을 처음 접하는지에 대한 표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약물의 오나명의 원인을 찾아보면 일단 청소년 시기에 호기심 그리고 내가 제일 잘나가 소속감 그리고 너무 슬퍼, 불안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약물을 서서히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이면 본드를 하면 어떤 기분일까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다던데 한번 마셔볼까? 라고 하는 호기심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감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 내가 친한 친구들이 하니까 나도 해봐야지 그리고 차였어, 바람 폈어 이러면서 우울감을 갖고 그 다음으로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 불안감 그 다음에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등등을 통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약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보면요 정신이 맑아지지 않나? 나이가 어릴수록 더 느낌이 좋다고? 살이 빠진다고? 체력이 좋아진다고? 박하약이 나면서 목이 뻥 뚫린다고? 잠이 잘 온다고? 코가 뻥 뚫린다고? 뭐 이런 식의 오해가 있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다음으로 약물 오나명의 폐를 보시면 피부 연고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잘못 과다 사용하게 되면 2차 감염이 올 수 있고 모세혈관이 확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안약 같은 경우에는 눈에 압이 상상하고 시신경이 송산되고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각성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그리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피로감을 느낄 수 있고 환각, 환청까지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항생제를 자주 투여하게 되면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빈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면역기능과 뇌발달을 저하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물 오나명의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약물에 의존하게 돼서 심각한 부적응 상태로 몰아가는 현상을 보일 수 있고요 동일한 효과를 위해 계속 투여하기 때문에 내성이 생기고 다음으로 이것이 없으면 내가 너무 불안해지는 금단 증상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약물 오나명의 대표적인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가슴 쪽에 혹이 생기거나 여성용, 여성처럼 가슴이 커진다던가 아니면은 비말이 생긴다던가 사각턱, 남성처럼 수염이 난다던가 앞면이 굉장히 빨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사례들이 있나 결석이나 지각을 많이 하고 공부에 무관심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우울한 모습, 졸린 모습을 많이 보이거나 몸이 너무 찌뿌둥하고 약해 보이는 모습 그 다음은 눈이 좀 풀려 있고 손이 바르르 떨리고 그 다음은 갑자기 기분 좋았다가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는 감정기복이 심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 저 친구가 약을 좀 하는 건가 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물은 항상 의사로부터 처방받아내고 복용량과 시간을 잘 받아들여서 섭취해야 되고 부작용이 있으면 중단하고 의사와 약사에 만나러 가야겠죠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자기에게 맞게 처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로 보용하지 말고 여러 가지 약을 한꺼번에 먹지 말고 따로따로 봐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분별한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과 교육과 홍보가 있어야 되고 조기 발견해서 상담과 치료를 통해 예방해야 할 것이며 만약에 큰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치료와 재활이 병행돼야겠죠 다음 형태에 띄인 그런 약품들의 복용법을 한번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약 같은 경우에는 씹어서 먹기보다는 그대로 삼켜서 먹는 게 더 좋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다면 식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가루약 같은 경우에는 묵이 메이거나 약이 흩어지지 않아서 물을 같이 머금고 먹으면 오히려 더 좋고 다른 물 이외의 그런 음료를 마시게 되면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과립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연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소독을 실시한 후에 발라야지 상처에 대한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요 알약 같은 경우에는 글을 좀 보면요 너무 차가운 약이 들어가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온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손을 깨끗이 씻고 비비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캡슐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알약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물을 먹고 씹어서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올바른 약 복용법 한번 보고 넘어가죠 이름과 약물명, 복용법, 용량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의 약 금지, 그 다음에 약품 종류에 따라 보관 방법을 철저히 시키고 설명서를 봐서 이제 충분한 약이 보관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 다음에 보관법 같은 경우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적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고 냉장 보관 쓰여 있는 것은 지시대로 따르고 다른 약들과 섞어서 보관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난, 유통기간이 지난 약은 버리고 뚜껑을 잘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관해야 되지 약이 상하지 않고 계속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새는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는데요 카페인 같은 경우에 커피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죠 학생들을 많이 피곤할 때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은 핫식스 같은 것들을 마시면서 굉장히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는데 카페인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문제점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뇌를 각성시키고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혈압을 상승시켜서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도 있고 돌연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화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고 메스꺼움, 위점막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카페인이 있는 것들은 약도 그런 경우 있고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케이크, 초콜렛, 커피, 콜라 이런 것들에서 카페인이 충분히 있으니까 카페인 있는 음료보다는 물을 마시는 습관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흡연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흡연에 대한 경험이 3분의 1 이상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5명에 1명 그 다음에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3명 중에 1명이 흡연을 경험한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 여학생보다는 한 1.5배 정도 흡연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청소년의 최초 흡연 시기를 보면은 남자가 이런 비율을 보이고 있고 여자도 이런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 처음 시작이 중학생, 그 다음에 초등학생 이런 순으로 가고 있네요 이 최초 흡연 시기는 지금 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 위기 청소년인 학생일 경우에 더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음주 같은 경우에는 담배 흡연보다는 더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죠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30%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이 한 경우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수학여행이나 여행을 갈 때 소주나 맥주 같은 걸 챙겨와서 먹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죠 청소년 음주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최초는 중학생일 때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 실업계 상관없이 특성하고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중학교 때 최초로 음주를 경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흡연의 특성을 보면요 보통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많이 시작하고 있고 현재는 더욱더 많이 최초 시기가 내려가고 있고 남학생, 여학생 상관없이 하루에 반갑 정도를 피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흡연자가 있는 가정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많고 뭔가 불만족하고 기분이 안 좋고 좀 어울리는 무리가 길수록 흡연을 많이 한다고 하고 용돈이 많으니까 남는 돈으로 담배를 사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가정의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자식이 자녀가 흡연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을 때 인정하는 경우일수록 흡연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약간 좀 당제적으로 통제적으로 할수록 흡연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억눌리다 보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흡연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정서적으로는 불안감이 높고 자아 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이 낮을수록 이런 식으로 자기 통제를 낮을수록 흡연을 더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담배의 주요 성분을 보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체내에 축적돼서 문제를 발생하고 폐암, 다양한 질환을 야기시키는 그런 주요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흡연의 위협성을 보면 청소년은 아직 완성된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내에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게 되고 청소년 시기에 담배를 시작하게 되면 더 늦게 시작한 사람보다 더 많이 피우게 되니까 더 많은 피해를 입겠죠 그래서 점차 성인이 되었을 때도 흡연을 계속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접후변과 3차 흡연 문제가 심한데요 간접후변이라는 것은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연기와 담배가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가 주변 사람들이 들이 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이는 것이 간접후변, 강요된 흡연, 강제적 흡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흡연을 할 때 발생하는 독성물질이 벽이나 가구 등등에 많이 들러붙어서 이것이 실내 환경에서 장기간 흡연을 하는 효과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3차 흡연이라고 합니다 가족 중에 집안에서 흡연하는 경우에는 같이 옆에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벽이나 바닥이나 이런 곳에 담배 이런 성분이 남아있어서 흡연을 하는 흡연과 거의 동일한 피해를 겪는 경우가 3차 흡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차 흡연자, 2차 흡연자, 3차 흡연자의 피해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런데 특히 직접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질병과 우울증, 스트레스, 정자 손상 등을 초래할 수 있고요 2차 비흡연자의 간접후변자 피해 같은 경우에는 성대, 유방암, 동맥 손상 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3차 흡연 같은 경우는 발암물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린이 유아, 태아에게 피해가 집중된다고 하고요 어린아이의 폐발달 저해, 천식 등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흡연자의 간접후변의 비율을 보시면 음식점에서 흡연하는 경우는 요새는 없지만 한 개의 반을 피는 효과, 흡연 차량에 같이 있으면 3개 그다음에 24시간은 체류여는 하루 한 값 피는 집에서는 3개 이런 식으로 비율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청소년의 흡연 행동 형성 단계를 보시면요 처음에는 니코틴 중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인관계, 친구간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시작하는 단계가 굉장히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동, 경험, 재흡연 경험, 흡연 습관 단계로 점차 단계가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TV나 영화나 그리고 친구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점차 담배를 배우게 되고 피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흡연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 스트레스 영향을 받아서 니코틴 중독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점차 피워가면서 니코틴 중독이 되고 금단 증상을 경험하면서 일상생활에 큰 문제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흡연의 영향을 보시면 흡연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서 평균 키가 2.5cm 정도가 작고 체중 조절은 도움이 된다는 썰이 있지만 사실 다릅니다 그렇다는 증거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자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니코틴 중독, 폐기능, 폐성장, 저하, 천식, 조기복부, 대동맥, 동맥 경화증을 유발하면서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흡연이고 조기 사망의 원인이고 비흡연 또래에게 옮겨줄 수 있기 때문에 운동기능 저하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니코틴의 특징을 보면요 성인에 비해 짧고 흡연이 적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길 얻었지만 특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성인 흡연자에 비해 적은 양을 피우더라도 의존이 될 확률이 높고 매일 한 개 피해 담배라도 장기간 피우더라도 의존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성인 흡연자의 경우 1인 흡연양의 니코틴 의존 조합 관계가 깊은 반면 청소년 흡연 양보다 매일 담배를 피우는 매일 흡연자의 기간이 길수록 니코틴의 관계가 깊다고 합니다 성인과는 좀 다른 니코틴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네요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위화될 수 있는 게 아까도 계속 살펴봤지만 폐암이 발생한 비율이 3배 정도 높고 다양한 화학물질 유해물질 발암물질이 노출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폐 중독 천식 이런 것들의 선행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조기 사망의 원인 그 다음에 운동 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게 되고 우울증 자살 그 다음에 알러지 유병을 유발시키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던 것이 바로 흡연이고 이 흡연이 점차 다른 약물 그러니까 본드 음주 이런 것들로 복합적으로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 모두 학교 같은 경우에도 공구 건물 같은 경우에도 금연 시설로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도 학교에서는 절대 금연이고 담배 구입이나 그 다음에 흡연하는 것도 모두 개인에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금연 그리고 담배와 관련된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을 끝으로 오늘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흡연 예방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